안녕하세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격한 은행을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내소두면서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미, 신의를 보이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드러내놓고 저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거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닐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일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입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쟁 상황으로 극한의 대지 상황으로 몰고 가서 한국을 어떻게든 자기가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받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장재원 같은 놈들, 권성동 같은 놈들을 애시당초 주요 직책에 앉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고승범 검융원장을 내치고 덧보자 업계 대변인 짓거리를 하고 있던 쓰레기 같은 인간을 검융원장에 앉히고 검융감독 원장의 검사 출신으로 앉힐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은 한국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지에 대한 관심 자체는 없습니다. 그저 서울대에 나온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이미 권력을 가졌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 휘두르면서 자기만의 만족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사기범 김건희 여사, 대려 요즘에는 그녀가 대려 대통령 같고 윤석열은 찌질이 같습니다. 행동사장 같은 느낌이 대려 듣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윤석열 덕분에 한국의 물가가 폭등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상당수의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각종 자원이나 수입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닌데 중국과 러시아에 저렇게 미원터를 박히면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망하죠. 경제가 폭망합니다. 얼마전에 GK라고 롯데관광하고 호텔신라하고 주가가 엉망이 됐습니다. 뭐 대중국 리오프닝 뭐 수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의 한마디 말에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왜? 그냥 거침이 없는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까요? 문재인이라고 한 이가 워낙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국가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움직여서 혹은 패미나 미투로 진절머리 나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좀 바로잡힌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고 윤석열을 뽑았던 국민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대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죠.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이래저래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 가짜죠. 가짜 그들에게 표는 절대로 줘서는 안되나 봅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 국가를 나라를 계엄령 아래 놓이게 만들려고 했던 놈 조차 뭐 기욱해 가지고 기욱해 거리고 있고 이상한 짓거리 했던 놈들 전부 다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가 잘했다 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원달러 한율은 원달러 한율 대로 지금 1328원 1350원 금방 올라갈 수 있죠. 1400원도 가능하고 1500원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미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망이죠. 엉망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저런 짓거리를 하니까 나라에 정의도 없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놈이 맨날 말장난하고 입으로만 뜨들어 대고 제대로 된 짓거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이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엉망이 될까요 내수침체는 당연하구요 물가는 폭등할 것이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각종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아마 손실이 엄청나서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질까 얼마나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아질까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원래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부에서 떠들뭉치고 대책을 마련하고 허리티를 쫄라매고 좀 쉽지 일반해가지고 좀 솔선수범하고 이러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대려 외부의 상황은 전부 다 암울하고 엉망인데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나 아니면 그 고인식 관료라고 하는 놈들 최적건들 놈들이 전부 다 쓰레기 같습니다. 대려 대한민국을 망하라고 꽂아놓은 엑스맨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지금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일본보다 더 극심한 경제 충격 경기 침체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만든 원흉은 아니지만 지금의 시기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발 좀 대통령 주변에 직원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관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죠. 아마 이러다가 2024년 4월 총선쯤 지나고 나면 윤석열 식물이 식물 대통령 되고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극우적으로 바뀌고 더 러시아나 중국에 더 이렇게 미운 털이 바뀌는 한심한 나락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슨 짓을 하든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든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신리를 추구하고 좀 중력적인 시각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매우 안 좋다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겁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투자를 내야 된다라고 개소리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인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하청민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개수작을 부리는 사기꾼입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도 잡아쳐나야 되는 시대가 이미 확보를 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